서울 구로구에 뇌병변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바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와 구로 3터 지역자활센터인데요. 최유라 기자입니다. 3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공간. 이곳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심리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침대나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는 천장 이동장치 호이스트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. 이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입니다. 지난 28일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.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살 수 있도록 뇌병변 장애인들의 중앙보호센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. 센터는 만 18세 이상, 만 65세 미만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, 돌봄,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특히 이동이나 움직임의 제약이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. 디지털 칠판을 이용해 시청각 자료를 보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, 바닥을 활용한 모션인식 AR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디지털 시설을 우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에 많이 적용해서 저도 참 흥미롭고, 이게 우리 또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일 것 같아서.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2021년 마포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서울시는 앞으로 총 8개 수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.